Um, is your best friend? 시간 다 됐어! 이게 마지막이 같은데? 거의 끝이겠죠. 잡어! 휴가 시간! 불을 안 불어? 빨리 불을 가고! 휴가 시간! 휴가 시간! 불어! 안 불어? 불어! 와아! 여기 감탄이 있네. 할 수 있는 거. 첫 유진컵을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. 공개톱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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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아 거기서 뭐하니? 태연아 거기서 뭐하니? 태연아 그래 그렇게 즐겁게 아 3년만에 그래도 우승은 하는구나 태연아 진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 1년만에 여기까지 왔어 나도 감회가 새로 이게 얼마 만에 보니 첫 경기하고 엉엉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뭐하니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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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부산가서 이런거 찍고싶어요. 저도요. 시상식 보고 가야지. 시상식 보고 가야지. 시상식 보고 가야지. 샴페인? 물이야 물. 물통이에요 물. 샴페인. 샴페인 대용이야? 샴페인. 시상식 보고 가야지. 샴페인 대용. 아 우리 결승골은 그럼 연수가 되는 건가요? 그렇네요 골은 정말 멋있었는데 두 개다 한 번 만에 오시겠네요 교장님인가? 교장님인가? 멋지다 배창구 장아가 내 병아리 아 박 감독님도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우 진짜 높이도 던진다 자 이제 감독님 코칭 스텝이고 완전 신났어요 감독님은 안 해줘? 웃음껏 받고 하려나? 웃음껏 받으라고 시상식 하라고 빨리 오래잖아요 옆에 울산에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진짜 꼴찌할 때 보고서는 우승이라니 웃음껏 받으라고 보여주시니까 웃음 찍어 다 찍어주지 테레몬이 하는 것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야 참 거나 그런 걸 재밌는 거다 웃음 하하하 지금 또 삼촌